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하고 내적 원인으로 나눠지는데 외적 원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구를 따뜻하게 가열해지는 에너지는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야? 태양에서 온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이게 외적 원인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세차운동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팽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팽이 돌려봤죠 여러분들이 돌리는 팽이는 그거 아니었나 여기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 뭐지? 탑플레이든가? 탑플레이든가 그거 하는 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세대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옛날 사람 같은데 아니 저는요 아직 얘기도 안 했어 이 새끼들아 얘기도 안 했는데 뭘 벌써 웃어 이 새끼들 아니 여러분들 돌리는 건 무슨 톱날 같은 거 해서 윙 하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끼워가지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고요 저는 팽이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었었어요 진짜 어? 피디님 팽이 나무로 깎지 않았어요? 나랑 비슷한 세대는 아닌데 깎았을 것 같은데 자기 서울, 고향이 서울이신가?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제가 깎은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위에 형이 손재주가 되게 좋았었어요 물론 저 때도 팽이 팔았어요 파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팽이 팔려면 돈 들잖아 그러니까 저희 형이 그냥 뭐 나무로 만들어서 수직해가지고 팽이 나무로 깎아가지고 팽이 도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 나사 못을 박아요 그럼 이거 박아 놓으면 이렇게 윙 하고 잘 돌아가거든 그리고 뭐 잡아당기는 거 말고 저희 때는 팽이는 그 운동화 끈 있죠 운동화 끈으로 팽이에다 감아요 아니 원래 옛날에 나 그렇게 했다고 어? 그렇게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던데 당신 진짜 옛날 사람같이 느껴진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팽이 이렇게 윙 잡아서 운동화 끈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초보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이 조금 약간 실력이 좋으면 운동화 끈으로 감아가지고 손에서 들고 손에서 쫙 돌려요 그럼 위에서 공선을 윙 돌다가 슉 떨어져가지고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팽이가 돌아갈 때 보면 팽이가 한참 잘 돌아갈 때 있지 잘 돌아갈 때는 팽이의 회전축이 있잖아 이게 팽이라고 하면 팽이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냥 윙 이것만 돌아가지 팽이가 좌우로 안 흔들리면서 움직이고 돌아가요 그럼 회전축은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팽이가 회전을 하는데 나중에 팽이가 돌다가 이제 쓰러지지 그럼 쓰러질 때 생각해봐 팽이가 윙 힝 이렇게 안 쓰러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안 쓰러지고 팽이가 돌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윙 윙 힝 이렇게 쓰러져요 그렇죠? 팽이 쓰러진 거 본 적 있죠? 그러니까 팽이 자체가 나중에 여기에 약간 불안정해지면 팽이가 계속 회전 자체를 하면서 회전축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회전축이 이렇게 회전을 해버려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세차운동이라고 그래요 회전축의 회전운동 알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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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